개리직 에디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종학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선거는요. 이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선 게 아니고요. 학습법 관련해서 노하우를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랑 강의 계속 진행하시면 잔소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저거 저렇게 하세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를 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4단계 학습 이렇게 진행하셔라 그런 얘기도 막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또 나름의 공부 짬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뭐 숱한 시험들을 치르고 오늘날까지 다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의 자기만의 짬밥 노하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공무원 단기 합격의 노하우 말고도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직접 공부하면서 찾아낸 자기만의 또 축적된 노하우 이런 거를 10분 활용하시는 것이 이것이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계리직 그 합격생 여러분들 여러분들보다 이제 선배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죠. 이분들이 마음이 너무 착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합격하고 아 나 이렇게 공부했더니 효과가 좀 있었어요. 뭐 이런 거를 이제 글로 많이 또 우리 카페나 뭐 여러 공간에 좀 남겨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해 볼까 해요. 제 생각도 잠깐 얹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또 아 이건 좀 색다르네 괜찮네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거를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꼭 뭐 이 방법을 다 따라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학습 노하우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조금 미심쩍으면은 조금 문의를 해보셔도 좋아요. 저한테도 질문 게시판에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특히 이 과목의 특성에 비쳤을 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종합적으로 나의 방법만 또 고집하지는 말고 종합적으로 공부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 좋겠고 과목마다의 특성이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해서 보시고 또 남들은 이렇게 공부했구나라는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자꾸 이렇게 세팅해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 정도의 이제 모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 이게 합격수기 2020권에서 찾은 최종 합격제 학습 노하우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진짜 합격생이 너무 많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합격자 모임 갔다가 아니 이거 뭐 계리직에서 뽑는 인원만큼 거의 비슷하게 그 합격자 모임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 야 역시 우리 에듀온 유상통이 최고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합격수기도 엄청 많겠죠. 합격수기도 엄청 많은데요. 여기에 이제 담겨있는 노하우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기화펜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화펜. 이거 이제 그 막 낙서했다가 증발돼 버리는 거 아시죠. 이런 펜이 있더라고요. 저도 몇 해 전에 처음 봤는데 야 이거 뭐 그죠. 원래 저 스타일이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에 이렇게 막 책에다가 낙서하거나 구기거나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밑줄 그을 때도 성심껏 이렇게 성심껏 그으려고 노력하고 막 빗나가면 막 속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구겨놓고 막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결벽증도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근데 사실 수험서는 소장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필요한 낙서도 많이 하시고 뭐 체크하고 싶은 대로 막 체크하고 그러셔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특히 우금 같은 감옥을 중심으로 놓고 또 보더라도 이게 좀 암기를 여러 차례 해야 되니까 책을 또 한 번만 보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내가 체크하고 싶은 부분들을 남겨놔야 되는 것은 물론 색펜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막 외울 때 막 이렇게 미친듯이 주스를 외우면서 그러고 외우고 할 때 막 써가면서 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근처 내가 보고 있는 부분 근처에다가 기어펜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거 나중에 가면 다 증발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암기할 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적절하게 좀 조화롭게 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처음에 이 정독을 하실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내가 좀 잘 몰랐던 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체크를 해두시면 나중에 그 부분만 골라서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요약번처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또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거 이제 반복하면서 숙달하려고 할 때 그럴 때 기어펜 같은 거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활용해 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기본서 빵꾸노트가 나왔는데 이거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특히 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거의 통째로 그냥 외우다 싶어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좀 출제도 많이 되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 이제 또 암기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 생각해서 그 부분을 지워놓고 자꾸 채우는 연습하는 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저도 이거는 뭐 100% 공감을 해서 북적북적 이 우리 저절랑기노트 강의할 때, 암기편 강의할 때 거기에 파트가 3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첫 번째 파트가 이 빵꾸노트 같은 개념인 거죠. 빵꾸노트. 그래서 본문 그대로 실어드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구멍을 내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좀 아쉬운 거는 한 문장에서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두세 개씩 암기 포인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는 또 다른 걸 가려놓고도 또 연습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은 드리고 이제 지나가곤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튼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빵꾸노트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그리고 기왕이면 우리 또 북적북적 책도 있으니까 그 책을 활용하시면 또 이제 시간 절감 같은 것도 같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거 좋은 공부법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 합격생 분께서는 기본서에서 숫자 부분이나 이하, 이상, 초과, 미만 같은 거 이런 부분들에다가 특히 체크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체크하는 거예요. 이 북적북적 같은 경우에 용어 중심으로 이제 돼 있거든요. 용어 중심으로 돼 있는데 또 숫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 느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상이냐, 이하냐, 초과냐, 미만이냐.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문제에서는 이하라고 돼 있는데 미만이라고 바꿔놓을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하면은 그 숫자도 들어가는 건데 미만이면은 그 숫자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이제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한테 장난질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또 정확하게 외울 때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제 구멍을 내서 그 부분을 또 따로 암기했다. 이런 이제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또 공유해 주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만의 이제 암기법 같은 거예요. 나만의 암기법. 이거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걸걸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조금 더 능동적으로 활용해 보면 좋겠다. 이것도 뭐 그런 겁니다. 연상되는 게 있어요. 나만의 어떤 경험들이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연상되는 게 다 각자가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 연상되는 거를 떠올려 놓으면 그러면은 이제 어려운 암기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건 자기만의 노하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 그러니까 이게 떠올랐다는 거. 이게 떠올랐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뭔가 상식이나 지식이나 뭐 다른 아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연상이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들이 이렇게 해서 나 이런 포인트로 외웠어요 하는 거를 공유해서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거 말고 내가 번쩍 떠올랐던 거 있잖아요. 연상됐던 거. 그런 것들을 메모를 해두시고 그걸로 이제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연상되는 거 말고도 이해를 통해서 기억해 놓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기부 장관은 우정사업본부장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을 보는 거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부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과기부 장관, 우정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지방우정청장.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근데 우리 법령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편사업 등에 대한 법령을 읽다 보면 어떤 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야 되고 어떤 거는 우정사업본부장이 해야 되고 막 나눠져 있어요. 어떤 건 또 지방우정청장 소관이고 그래요. 그럴 때 이거를요.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매칭을 시켜놓는 거죠. 과학기술부 장관은 큰 틀에서 재정조직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우편금융사업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정하고 그런데 우정사업본부장은 전국 공통적인 걸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우정청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자기네 지역적 특색이 감안돼야 될 사안들을 결정할 거란 말이죠. 아니 당연히 우리가 이제 오랜 시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름의 시스템을 갖춰놨을 거 아닙니까? 그 시스템에서 이런 원칙으로 실제 업무 분장을 해놨을 것이 분명해요. 그거를 법에다가 명시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읽고 역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인데 그 알아갈 때 그냥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 자리에 있는 이 기관에서 맞는가? 뭐 이런 거. 이게 하나의 기관이거든요. 우정사업본부장 그러면. 또 이제 장관도 하나의 기관인데 왜 이 기관에서 이걸 담당할까? 이런 거를 자꾸 떠올려 보시면 그 나름의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떠올린 이유가 진짜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의 원래 취지에 100%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죠.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나름의 논리구조를 세워서 기억을 하면 절대 안 까먹습니다. 앞으로. 절대 안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에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수업을 빨리빨리 안 나가고 자꾸 뭐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려워요. 그건.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수업시간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한대. 그런데 수업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사적인 얘기도 많이 안 하고. 그런데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왜 안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연상하라고 쭉 풀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수업 진도를 빨리 안 나가고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수업은 재밌어요. 이러면서 그게 욕인지 칭찬인지 애매하게. 그런데 사실은 저는 제 기준에서는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수업에서 조금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수업하고 연결해서 연상하라고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다 이게 수업하고 관련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이걸 튕겨내지 않고 흡수하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 아이씨 저 인간이 또 딴 얘기하네. 이래버리면 귀를 닫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제도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이 자리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뭐 그런 것들을 쭉 한 번 종합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논리적인 어떤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 놓으시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 번씩 또 고민하시고 이러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정말 기억해 놓는데 훨씬 좋다.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 취지까지 막 법에다 써놓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원래 해석은요. 전문가들도 해석할 때 전문가마다마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원래 해석은 우리 마음이에요. 영화 만든 사람하고 영화 평론하는 사람이 똑같은 관점으로 봅니까? 영화 평론가도 같은 영화를 보고도 좋았어요. 나빴어요. 이런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는 사람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연상도 하고 논리구조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네. 이거 아주 좋은 노하우입니다. 자, 그리고 나만의 그림이나 두 문자 같은 거 만들어서 암기하는 거. 조금 연장선상에서 우리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조금 더 그렇죠? 세분화해가지고 한 거죠. 이거 연상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등기는 이렇게 가면 야, 이거 안심이 된다. 등기로 나한테 직접 가져다주니까 야, 이거 기록으로도 남기고 야, 이거 안심이 되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안심소포 같은 개념에서 아예 그 안심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막 연상한 거예요. 연상. 예? 연상을 했고 이거는 있잖아요. 운송용기의 국명표를 위에다 붙여! 막 이런 거 있거든요. 묶은 끈을 활용해서 막 이런 거를 그림으로 막 그려본 거예요. 그렇죠? 상상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본 거. 자, 이제 그렇게 아주 열심히 잘 공부하신 케이스라고 보여지고요. 두 문자 이것도 괜찮습니다. 두 문자를 따가지고 기억하시는 거 그것도 좋고 저도 몇몇 개는 또 두 문자로 이렇게 강의도 해드리곤 하는데 두 문자도 근데 너무 두 문자로만 하려고 집착을 하면은 그거는 또 두 문자 자체가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 개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다 기억해 놓는 게 필요할 때 그럴 때 두 문자를 활용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것도 논리구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가 연결 지을 수 있다 정도로 떠오르면 굳이 두 문자로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린 다 객관식 시험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상이 되면 상관없는데 어떤 거는 리스트를 항목들을 막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는 두 문자 학습 같은 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안 외워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다 보면 이게 기억도 안 나고 잘 매칭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두 문자 학습을 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너무 지나치게 여기에만 집착하면 별로다. 그런 말씀도 같이 곁들여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무슨 그런 교재 같은 거 이런 게 있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감옥을 공무원 시험의 모든 감옥을 두 문자로 막 만든 거예요. 열심히 대단한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저자가 그렇게 하신 건데 거기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근데 모든 거를 다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회의감 같은 건 굉장히 들었고 그렇게 됐을 때 또 한 개는 응용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웬만한 거는 이해하고 매칭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 정 안 외워지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두 문자로 기억한다든가 순서 있죠. 순서. 순서 같은 게 또 안 외워지면 그럴 때에도 두 문자 같은 거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거 이런 정도는 괜찮은 공부법이지 않을까 보여진다는 거고요. 이 우체국 앱 이거는 써보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우체국의 통장을 개설하고 거기서 우체국 앱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면 이 우리 교재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거라고 봐요. 뭐든지 실전에서 내가 경험해 본 거 이게 있으면은 훨씬 이게 또 그렇죠? 나한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체국 앱 스마트 뱅킹 앱 메뉴 같은 거 그리고 사업 속에 이런 것들을 좀 정독해 보는 방법을 활용하신 분도 있는 건데 이 생생한 공부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좋은 방법이고요. 저도 우체국 앱 깔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틈나는 대로 또 보고 이렇게 또 클릭도 해보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일삼아서 하시기보다는 왔다 갔다 이동 시간이나 이럴 때 남는 시간 있잖아요. 그럴 때 해보시거나 그래도 들어가기가 조금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잘 안 찾아가지게 되고 그럴 때는 여기자가 뭐 통장을 개설해서 활용도 좀 해보신다든가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체국 사이트 있잖아요.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거기에 똑같이 써있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특히 보험 상품 있죠. 보험 상품 우리 소개할 때 쭉 써있는 내용들은 우체국 보험 사이트의 상품 소개에 있는 글을 그대로 떠다가 갔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완전 똑같고 그래서 그거는 완전 똑같고 그리고 그 이외에 나머지 설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표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표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또 그런 걸 보다가 너무 또 내가 공부할 양이 추가가 돼서 늘어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늘리지 말고 이거를 좀 이제 적당히 내가 공부한 것을 확인해 본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사이트나 앱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생생한 공부 방법이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전체 메뉴 다 들어가 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업 소개 메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봐두면 여기 말씀 주셨죠. 좀 더 와닿는 부분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됐던 게 들어가 보면 좀 더 와닿을 것이다. 우리 전자우편 아니 저저 전자금융 전자금융 관련해서 이렇게 그 이 앱들 같은 거 소개가 많이 되고요. 앱에 어떤 메뉴가 있는지가 쉬운 문제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다 더 생동강이 있게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기본서를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틈틈이 학습했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마 내가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돼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복잡한 부분 같은 거. 이를테면 우리가 뭐 국제회신 우편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할 때에도 거기서 보면 구체적인 절차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되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우리가 아직은 해보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체국 공무원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줘야 되는지 이런 게 막 나와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국내 우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운송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도착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배달하고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아직 앞으로 가서 나중에 미리 일하려고 하는 거지 아직은 일하고 있지 않은데 미리 좀 파악해 봐라 그러고 소개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너무 세밀한 부분들은 한꺼번에 눈에 안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은 뼈대 노트 같은 거 제가 제시를 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뼈대를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 살을 붙일 때 그거를 얹는 건데 너무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있는 건 살 붙일 때도 좀 부담돼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거를 뭐 일부분을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이거를 이제 또 틈날 때마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봤을 때 이해가 안 된 거를 그 시간에 무조건 이해해야 돼 이렇게 강박을 느끼지 마시고 접어놨다가 나중에 가서 리프레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게 탁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틈틈이 학습한다라고 하는 거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회독은 교재로 하고 키워드 검색은 PDF 파일에서 뭐 찾기 기능 같은 것들을 활용하신 것 같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틈날 때마다 또 이렇게 기본서에 내가 막혀있는 부분들을 또 공부하신 이런 이제 꿀팁을 주신 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스 게임 이래서 나왔는데 이 기본서 파냐 문제지 파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는 평소 OT 같은 거 할 때 공부법 말씀드릴 때 그때 저는 이쪽으로 거의 기울어서 완전히 이쪽에 이쪽에 이 목청 높여 여기다 온 무게를 다 실어서 거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여기를 여기를 소홀해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가야 문제가 잘 풀리고 그러면서 빈틈을 찾는 거예요. 내가 아직 좀 잘 안된 게 어딘지 빈틈이 찾아지면 그거를 문제를 통해서 메울 때 또 이제 기본서를 공부한 내용을 문제로 접해보면 입체적으로 이게 좀 살아서 나한테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다른 측면의 각도에서 이걸 보는 셈이에요. 그게 이제 충실하게 활용이 되는데 이거를 소홀히 해놓고 이쪽으로 바로 가버리면 그러면은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답답함만 생기고 문제를 통해서 몇 개 알아가는 것들이 있겠지만은 체계가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내 마음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느낌은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안된 상태에서 이걸로 오는 것은 글쎄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은 합격권에 들어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전국적으로 경쟁하시는 건데 그 정도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로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 그거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옛날에 그렇죠? 이게 이제 잘못된 노하우 나만의 노하우를 잘 활용하시는 게 괜찮다 이런 말씀은 드렸지만 잘못된 노하우는 좀 버리셔야 될 것도 있다. 그랬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정규 1등 하신 분들만 모여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교권 공부를 했다고 내 공부법이 맞을 거예요. 내가 나한테 맞는 공부법을 완벽히 찾았구나.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닌 입장에서 보면은 내 공부법이 뭔가 빈틈이 있었다고 하는 걸 인정도 해야 돼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전교 50등 하는 애는 맨날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전교 150등 하는 애는 거기서 안 벗어나. 맨날. 비슷해. 비슷해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좀 등락폭이 조금 더 커지긴 하지만 대체로 진짜 전교 상위권에 노는 애들은 맨날 걔네들끼리 놀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공부법 차이에요. 공부를 할 때 마인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어떤 식으로 철저히 공부하느냐. 아니면은 이쯤 되면 됐어라고 안도하느냐. 그런 차이인데 우리가 이제 문제집 위주로 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시간에 몰려서 하는 거예요. 기본 내용을 다 안 끝났는데 이걸 할 때는 시간에 몰려서 하는 거고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앵간이는 점수를 받겠지만 이걸로 전교 외등 할 수 있어요? 안되잖아요. 이것만으로 전교 외등을 할 수는 없어요. 전교권에 공부하는 애들은 저도 이제 관찰한 결과죠. 우리 반에 공부 잘하네. 쟤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얘네들은 평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철저히 이것도 철저히지 이게 뭐 이거는 소홀히 했다가 이걸로 해가지고 다 승부를 봤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거 거의 옛날 고등학교 때 전교권에 들듯 우리가 경쟁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전국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전국에 상이 얼마. 이 안에 들어야 되는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좀 그래도 왠간이 확보를 하고 이걸 단계를 밟아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좀 흥미롭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되 이거와 이거는 단계로 보셔야 되지 이거를 뭐 하나만 해가지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거 이쪽으로 매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더 제가 일부러 여기 가가지고 막 체중을 막 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법 관련해서 또 이게 맞을까요? 어떨까요? 하면은 저도 그냥 제 입장에서 한번 조언을 드릴 수는 있는데 뭐 그건 말 그대로 조언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최종 판단은 하셔야 되겠죠. 최종 판단 하셔야 되는데 이 제일 걱정되는 건 일부의 분들이 나만의 방식을 막 막 죽기 살기로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뭐든 다 그렇잖아요. 뭐든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하는 이 뭔가 감정에 빠져버리면 그러면은 그죠? 이 우물왕 개구리처럼 갇혀버려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수험 공부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건 좀 염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빠지지 마시고 여러 사람의 노하우도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아유 괜찮네 그러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적용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게 공부가 잘 되더라 라고 하는 것도 같이 곁들이시고 또 필요하면 제 조언도 한번 청해보셔가지고 조언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요. 뭐 이런 또 이제 거리들이 있으면은 또 한번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 이런 공부법들 잘 활용하셔서 꼭 단기 합격 우리 또 성취해 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